9일 일본에서는 39번의 지진이 발생 을 하였습니다. 호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3.7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호쿠시마는 8일에도 규모 5.0의 강진이 두 번 연속 발생을 했었습니다. 도카라엘도와 도쿄 인근에 수많은 군발 지진들이 시작되면서 동북 지역이 크게 흔들리고 있으며 남쪽 과 북쪽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듯 한 지진들이 또 발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카라엘도에서 12월 9일에 규모 6.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기 때문에 12월 9일 발생한 호쿠시마의 얕은 지진에 대한 분석은 없습니다. 오가사와라제도에서의 신발 지진 이후 발생하고 있는 호쿠시마 앞바다 에서의 얕은 지진이 연속 발생하고 있는 것은 동일본대 지진 당시와 똑같습니다. 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3개월간 호쿠시마 앞바다에서 21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최대 규모는 도점 이었습니다. 동북 지역의 강진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12월 9일에 도카라엘도 에서 35번의 군발 지진이 발생했으며 가장 큰 지진은 6.0입니다. 8일에 발생한 규모 4.3 진도사의 지진과 같은 지역에서 발생하였습니다. 9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도카라엘도 에서는 237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 남부 가고시마현 아마미우시마 인근 해역에서 규모 2.9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도카라엘도의 규모 6.0 강진 발생 지역과 가까운 곳입니다. 그리고 와카야마현 북부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12월 3일에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했던 지역과 멀지 않습니다. 11월에는 1995년 한신 아화지대 지진 이 발생했었던 진원지에서 가까운 효구현의 섬인 아화지 섬에서 진도 3이 연속으로 발생했었으며 12월에는 진도우야기 와카야마 현 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서지방의 지진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바라키현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11월 11일에 근처에서 규모 4.4의 강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10월 달에 수도인 도쿄의 진도우 강은 이바라키현에서 지진이 증가하면서 발생을 하였으므로 주의가 필요해 보이며 관동과 동북 지역에 큰 지진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도카라엘도에서 규모 6.0을 포함 하여 군발 지진들이 발생하고 있고 또한 동북 지역의 산이쿠아 바다 에서 무감 지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12월 7일부터 강진이 증가하고 있는 미국 오레곤주의 지진 발생 상황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12월 7일 오후 1시 21분에 규모 4.2의 지진이 오레곤주에 발생한 이후 규모 4에서 6에 육박하는 지진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12월 7일 저녁 9시 30분과 57분에는 규모 5.5의 강진이 연속하여 발생을 하였고 12월 8일에는 규모 5.3과 5.5 그리고 5.8의 강진들이 연속 발생을 하였고 12월 9일과 12월 10일까지 계속해서 오레곤주에서 강진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8월 22일 오전 6시 31분에 남미 베네주엘라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한 후에 1시간 뒤인 오전 7시 31분에 바누아투에서 규모 6.7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저녁 6시 31분에는 미국 오레곤주에서 규모 6.2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었습니다. 미국 오레곤주에서 규모 6.2의 강진이 발생한 지 14일 뒤인 9월 1일에 일본 호카이도 치토세에서 규모 6.6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또한 후쿠시마와 미야기현 이시노마키 에서 규모 5 이상의 강진들이 연속하여 발생을 했었습니다. 2021년에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일본 동북지역과 호카이도의 강진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